누구도 같이 먹고싶어 자옹 우리 할아버지 ㅋㅋㅋㅋㅋ 너네네 뭐하나? 응 응 저희가 밥먹고 그럼 우리가 같이 다 할게 놀아 왜요? 먼저 밥먹을 하대요 스프링롱 항상 있습니다 여기가 소 여기가 소 깜깜 깜깜함 깜깜깜 이거가 쏭꽃 쏭꽃 연꽃 아니야? 쏭꽃 여기 바나나 먹고싶어? 바나나 어디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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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금깟 원래 껍질 먹는거 아니야? 응 줘봐 이거 금깟 아니라 귤 아니야? 귤? 귤 먹어봐 아 금깟은 쉬어 먹어봐 야 금깟이잖아 아 아 금깟은 이렇게 먹는거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더러워 더러워 이거가 다오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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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 한국 이름도 몰라 영어도 몰라 아 다클릭 다이름 다오빅? 다오빅? 이거가 폐진함과 다오빅? 여기가 원래 이렇게 하면은 폐진함이 많이 나 여기가 원래 폐진함이 많이 나 할머니 할머니 한번 여기 파이 폐진함을 물렸어? 응 다클릭 저희가 나하고 오빠를 기억나 오빠 옛날에 먹었었잖아 밀크 나무 아 기억나? 응 기억나? 그치? 어디가 공주? 응 이 집 안에서 자 응 내가 찾은 게 좋은데 내가 찾은 게 좋은데 많이 먹었어 아니야? 네 근데 또 먹을 거 찾아? 또 먹을 거 찾아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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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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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응 알아 이거? 그거 이팅하는 거 아니야? 더러운 거 아니야? 아니거든 먼지 많아 아니야? 아니 맛있다 오빠 먹어 봐 오빠 오빠 놀러 와 냄새 진짜 좋아 이거 우와 무슨 맛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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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시밀하다 캄꽃나무 응 알아 그치? 엄청 큰 거 아니야? 자몽? 맞아 유자? 그니까 어 알게 아 아 이게 로즈 애플이구나 네 안전한다고 하하하 아 짱 안전한다고 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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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몇 개의 과일이 남은 거 있는 거야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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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내가 먹자 이거가 로즈 애플이구나 이거 안 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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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얼마나 단지 으응 엔트 많아 맞아 사진 찍어줄까? 오빠 오늘 이거 먹을래? 응 가자 야 안 예뻐? 예뻐 예쁜데 그래서 왜? 연기의 막이야 으응 으응 노우 아저씨 마세이 음 떡이 해 와봐 응 엄청 크다 자기야 왜 우리 공주님? 오빠 니 다 알았어 오빠 니 사랑해 안사랑해 야 무슨소리야 사랑해 안사랑해 릴리 러브유 진짜? 아무카다 진짜 말고 이거 옐로우 컬러 아 그 커리 같은거? 응 한국사람 이거 먹어? 없겠지 없어? 이거 카레 재료 아니야? 구구민 궁금해? 구구민 구구민? 야 오빠도 해볼게 줘봐 많지? 응 그럼 죽거네 나무 야 오늘 이거 없어 죽어 아니야? 여기 다시 심은거 사나? 괜찮아 여기 나무 많아 괜찮아 여기 나무 많아 걱정마 알았어 그냥 여기 사라 나 진짜 여기 살건데? 다낭 사지마 야 진짜 못했다 고 고 고 고 괜찮아? 답답해요 야 그거 어디서 배웠어? 오빠가 엄마 야 그런거 빨리 배우네 칫솔같으면 없어 칫솔 이렇게 칫칫한건데 네 티블러시 가자 야 그럼 너 죽고 네 없어 그럼 네 티블러시 끄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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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